지금 여러분 오래간만에 모습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가슴이 메어질 텐데요. 그래도 참 모시기가 그랬는데 그래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고 이지한 씨의 배우 어머님, 우리 조효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나마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네. 먼저 그 누구죠? 김진표 전 의장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훈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언론 보도를 보시고서 어머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쳤다. 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경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어깨를 두드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22년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들을 30명가량 초대했다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어요. 네, 한겨레신문에 났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참 이상한 대통령도 다 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또 청궁 제자라는 사람도 초대받았다는 소리도 제가 듣고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는 참사 전이니까 혹시 그들과 연결된 뭐가 있나? 네. 이런 그냥 의구심으로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여태 해왔던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년 전 참... 2년 됐나요, 어머니?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죠. 2년이 돼가고 있죠. 벌써라는 표현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좀 회상해 주시면 처음에 당황하셨을 때 그거 기억하시기 싫으시겠지만 네. 처음에는 유족들 서로 연락도 못하셨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네, 사인 규명도 안 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몇몇 유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민변에서 아마 역할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를 만드셨죠? 네, 네. 그때 회상하셔서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네. 민변에서 처음 이제 가족들을 봤는데요. 네. 장례를 치르고 똑바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힘으로는 다 헤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민변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됐고 네. 또 그 유가족 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지한이 아빠랑 저랑 이제 민주당 당사도 갔고 또 국힘 의원들도 만났었어요. 아아. 네. 네, 그때는 아마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 11월 20일, 21일 이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국힘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유가족의 한 20명 정도가 함께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있었어요. 뭐 성일종 의원, 그 다음에 또 여러 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진석 의원한테 특히 국정조사도 하고 뭐 특검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각자의 사연을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다니 부모로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니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정진석 의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이요? 네,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유가족들에게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날 편지도 드렸, 대통령께 쓴 편지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꼭 약속하겠다. 원인, 참사의 원인을 밝히도록 약속하겠다고 우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기사를 통해서 봤죠. 무슨 정진석 의원이 오전에 무슨 현충원을 갔다고 해요. 거기에서 한 발언이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희 어제 만난 유가족들의 의견이 158명 전체 희생자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흘렸던 눈물을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저희들이 느끼게 하는 180도 반전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제 했던 그 사람의 말은 모두 가식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 누군가에게 속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희들이 지한이 아빠랑 유가족 협의회를, 유가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뭉쳐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가협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계기에 정진석 의원이 한 몫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셨다고 그러는데 부자회견인 것 때 그 편지도 아마 우리 고이지안 씨의 어머니께서 읽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요. 내용은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당직 그날 대신 대타로 들어간 유미진 상업실장인가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쏙 빠져서 오르내리지 않는 유미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민 장관도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윤익은 김강욱까지 그다음에 맨 아래부터 맨 위에까지 식물인간들처럼 앉아있는 그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해달라고 진실을 밝혀서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때 말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믿으셨던 거죠? 믿었다기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그때도 저는 이 참사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다기보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사람들도 자를 수 있고 그다음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졌기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부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전달된 편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듣지도 못했고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죠.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참사 초기부터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하고 맞아요. 뒤집어서 달아라 라고도 했고 맞아요. 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사고로 표현을 했고 그러네요. 진짜. 또 희생자를 사망자로 처음부터 한 거 보면 맞아요. 대통령이 믿었던 음모론 조작설이 그 대답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고 그거를 지시했던 사람들은 바로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거를 콕 집어서 굳이 참사가 아닌 사고로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슬픔에 차 있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가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 1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 49제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49제 행사를 아마 이태원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때 하여튼 같이 함께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추리입니까? 추리 점등식에서 얼굴 가득한 미소를 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때 유족들에게는 피눈물이었겠습니다. 저는 특히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도 그날도 포함되어 있어요. 49제날 조계사에서 애들 영혼을 달래서 마지막으로 부모 곁을 떠나보내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추웠어요. 그날. 엄청 추웠는데 49제를 이태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봤죠. 저희들은 그거 하느라고 모두 다 울고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왜 하필 그날 했을까?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왜 하필 그날 떡을 돌렸을까? 왜 그날 하필 술잔을 샀을까?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환하게 웃는 그 하얀 이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슬픈 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한 명도 아니고 158명이나 길에서 아압사를 정해서 간 이렇게 슬픈 날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국민의 죽음에 앞에서 하필 같은 날 그런 일을 굳이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먼저 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작설이 제가 인터뷰를 좀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간에 어머님 조작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검사들이 젊은 너희들이 병원에 영안시에 안치됐는데 부검을 하겠다고 달려가들었었죠. 그 사람들이 네. 맞아요. 우리 이재한 군도 그런 케이스였습니까? 다른 유족들은 이재한 군도 부검하겠다 달려가서? 네. 맞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네. 아마 모든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다 들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치 그것이 매뉴얼이냐 전달된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얼굴도 못 만지게 했고 훼손이 된다고 하면서 얼굴도 못 만지게 했고 네 새끼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너무 황당하게 됐고 부검을 한다? 부검을 하면 좋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검을 해서 한 명이라도 158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마약이 검사된다면 얼마나 자기네들이 여태껏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들이 떳떳하게 실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야 됐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마약사범으로 변사자 취급을 당해서 부검을 할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단 3분만 참사의 원인, 압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서 마약검사가 아니고 규명하고 싶어서 내 자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부검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로 볼 때 3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마약검사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밝히고 싶어서 하셨던 거죠. 부검의 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압사 뭐 그런 거 아니었던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압사죠. 압사인데, 왜 아이들이 압사를 당하게 됐냐가 중요한 거지, 압사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얘기가 오늘 아무래도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게 좌파 언론과 조작 이런 걸 통해서 그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당시에 그 유튜버들이 그런 방송도 많이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요. 네, 네. 맞아요. 또 우리 유가족분들이 영정을 모셔놓은, 걔네들이 영정을 안 모셨으니까 영정을 모셔놓은 거기에 와서 방송도 해대고 시끄럽게 모두 틀어대고 그랬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요. 가장 이제 아마 안타까웠던 게 유가족들 본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유튜버들의 댓글 공격, 그죠? 네, 네. 방송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별아벌 소리를 다 들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누가 조작질했는지 여기서 저는 판매인 안다고 보는데 어머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참사에 맨 앞에 서서 전진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둘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거는 지한이는 아들이 아니다. 주민등록 까봐야 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신자유연대 천막 치고 거기에서 나온 소리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구구들에 의한 방송에 의하면 엄마는 북한 여자다. 북한 아나운서 같다. 북한 여자다. 그리고 간첩 부부다. 여기에서 간첩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좌빠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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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들. 그리고 저희 보고 좌 좀비다. 그 다음에 저희 지한이한테는 여자 꼬시로 놀러 갔냐. 아이고. 그리고 더 심한 말은 저것도 부모라고 하면서 제 이름과 아들 이름을 두 개를 딱 놓고 시체파리 네 글자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문을 해서라도 배후를 밝혀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말과 이게 같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치고 네. 그리고 또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한이 누나가 있어요. 작년 9월에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랬더니 나 니네 집 주소 안다. 너네 엄마 아빠 어디 사는 줄 알아? 하면서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성폭행할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왜 그걸 이제 얘기했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아이 하는 말이 내가 그거를 댓글을 듣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으면 엄마 아빠가 앞장서는데 방해될까 봐 혹시 나 때문에 지한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모두 중단될까 봐 네. 혼자 사키고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간 아들에 대한 억울함도 있는데 남은 딸아이에 대한 트라우마도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는 고통받는 가족임에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게 2차과회 3차과회 아닙니까? 어머니. 그렇죠? 그런 걸 경찰에다 얘기 안 했습니까? 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은 국정조사하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알리고 하느라고 그리고 또 발언문 쓰느라고 새벽을 지샌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민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 민변 네. 변호사님들이 저희에 대한 그런 악성 댓글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서 대신 고소해 주시고 네. 그래서 민변 변호사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분향소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태원 거기 뭐죠? 거기 변형 처음에 거기다 분향소 차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녹사평 그 차이요. 녹사평. 아아. 오세훈이는 거 뭐 지하 3층으로 가라고 그랬고. 네. 맞아요. 자. 거기 있을 때도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 유튜버들이 텐트 차려놓고 해서 뭐 자네들이 계속 방송을 해야 됐죠? 그렇죠? 네. 맞아요. 확성기랑 마이크를 들고 매일매일 방송을 떠들어댔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분향소 쪽을 비친다든지 그 다음에 유가족을 비친다든지 어쩔 때는 클로즈업해서 보는 장면도 제가 봤고. 네. 또 그런 유튜버들을 좀 멀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요? 경찰들은 항상 그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유가족 쪽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경찰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 신자유연대 들락드락하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시체파리하냐? 네 아들 배우가 맞냐? 주민등록 까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다 참다.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제가 결국은 울분을 터뜨리다가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적도 있었고. 네 맞아요. 또 구구 유튜버 말하면 기사에도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사람이 저희를 형사 민사로 고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민사 4천만원 형사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고 네. 네. 여러가지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허위사실 육고. 맞아요. 저희를 명예의 손으로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네. 잘 됐습니다. 시청합의 분양서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민지노총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갖고 분양서 설치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거기 분양서 아닌가요? 맞죠? 녹사평은 그렇지 않고 시민대책이랑 같이 함께 차린 거고요. 네. 시청합이요. 네. 시청합에서는 그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도 와서 막 구글유튜브 그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녹사평에서는 아예 천막을 쳐놓고 집회신고를 했다는 정당성이라는 자기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전체가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저희들을 괴롭혔는데 시청 분양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혼자씩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눈으로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클로즈업 해갖고 얼굴에 표정을 마스크를 썼으면 더 확대해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었으면 눈코입을 정확하게 크게 확대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죠. 카메라 치우라고 아 이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머니?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부류의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좌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참사척이 내내 제 딸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좌파가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우파는 무슨 말이야? 구구는 무슨 말이야? 좌파라는 무슨 말이야?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괴로웠죠. 얼마 전에 공개된 겁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보았다고 하는 JTBC 보도인데요. 2022년 11월 2일 날 이봉규 TV에서 마스크 벗고 축제거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 2022년 11월 2일 날 마찬가지로 용산경찰서장은 문재인이가 알바 기획을 준다. 또 촛불 합류 시간과 대형 참사 시간이 맞물린다. 사건의 문제를 누가 기획을 했고 기획된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MBC, KBS, JTBC가 헬롬 파티를 이태원에서 하자고 그 골목을 지정해줬다. 이건 광수성문이라는 유튜브 가세현 2022년 11월 1일 날. 또 토끼,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토끼 머리띠 쓴 사람들이 밀었다. 각시탈 쓴 자들이 기름을 붓고 다녔다. 자, 이 얘기 다시 최근에 나온 이 보도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머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구구 유튜버들의 입을 빌어서 이 참사를 국가의 부재의 참사가 아닌 마치 개개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지들끼리 엎어져서 일어난 특수본이 밝혔듯이 군중 유체와라는 그런 형태로 비춰지기 위해서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때는 어땠나 하고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간첩으로 몰거나 그다음에 사찰을 하거나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판 세력, 유족들 강한 비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족들을 정치 공세와 유족들의 떼쓰기 행태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가족들을 간첩으로 몰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저희 지한이 아빠나 저 같은 이런 유가족들 유가족들을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참위에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간첩이네, 빨갱이네 하면서 배후 세력을 조사해 봐야 되네 부부 간첩이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특정 세력이 개입됐다고 국가가 잘하지 못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마스크를 벗게 해제해 놓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해 놓고 마치 방송 3사 좌파 언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이게 한 것처럼 초점을 돌리게 하는 일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것에 초점을 돌리기 위한 한 방편이었구나 국어 유튜버들과 방송 3사를 좌파를 몰면서 하는 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청공 얘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지 말까요? 네. 괜찮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죠. 청공은 이태원 참사는 기회다. 큰 진략으로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유족분들에게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영정 없는 시청 앞 분양소 가서 맨날 갔잖아요. 며칠 갔을 거냐 그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데 청공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공과 대통령이 대통령은 청공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청공이 그렇게 말을 해서 대통령이 마치 청공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단편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왜 그랬을까 여태껏 대통령 선거 때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대통령이 있었나 그렇다면 청공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청공의 핵심은 희생양이라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어떤 가식거리를 올려놓고 희생양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아이들의 큰 희생양의 진령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등 각자 편지를 써서 이 참사를 연구인이 알려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 들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검통용이라고 불리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청공이라는 사람을 왜 가만두고 있는 걸까 왜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 그것도 하나의 강한 의심으로 들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2년여 동안 견디기 힘드신 시간이었을 텐데 그래도 국정조사도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네.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이거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된 거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향후에 기대를 좀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흡족하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1가지 이상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삭제되거나 수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진심은 진짜로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를 원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대로 잘 여당이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도원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태원 희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재난현장에 참석했고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내진탕 발언 얘기도 나왔고요. 기억하시죠? 그때요? 네. 당연하죠. 이런 얘기도 어제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을 포함해서 진심이 없다고 저는 들려요.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희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거나 기름을 바닥에 뿌려서 미끄러져 사망했다고 한다든지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내진탕보 이런 것도 있었겠지? 이렇게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헛소리를 하는 거고 안 받았다면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대통령도 특별법에 넣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면 그날 저녁 어디에서 무얼 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그 아수라 장인 6시부터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 스님을 못 쉰다. 나 이태원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이마트 24 앞이다. 수많은 신고가 들어갔는데 대통령은 그날 어디에서 뭘 하셨길래 다 된 새벽에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경호처,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마약과 관계된 대검도 다 수사선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트라우마에 있던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한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던 거로 제가 또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정신질환 예방에 국가가 지원하겠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고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머니?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걸 설치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리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본인도 보시고 국정 운영에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또 참고라고 하면 참고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신질환 심리상담이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어머니 언론 앞에 서셨는데요.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4초기에 너무 힘들고 실신도 해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또 구구세력의 방해에 의해서 앞장서는 게 저지되기도 했고 네. 또 유가족 갈라치기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서 지안이한테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 참사를 구조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발방지의 0순위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소방과 경찰이 같더라도 바뀔 것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바꾸는 것이 재발방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더 굳건한 마음을 가졌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재발방지라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무게를 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참사가 발생 시에 책임으로 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사례를 남겨야지 재발방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셔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준 명패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The bug stops here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내가 진다. 그런 명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명패에 적힌 글을 문구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통령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의견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서 어머니 힘내시라고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